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가 두 가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죠. 몇 시에 발표가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과연 이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떨지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큰 반응이 없을 거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또다시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최고가 마감을 하는 그러한 양상이 지속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는 홍콩으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심층적으로 풀어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래놀의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6시에 시작 그거는 이제 애매하게 2월 말고 3월에 명확하게 이제 봄기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3월에 시작하기로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6시에 좀 더 빨리 그리고 7시 15분 약 15분까지 조금 더 길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게스트분들 그리고 또 깜짝 놀랄만한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마감 상황부터 여러분께 전달을 드려야죠.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갔던 폭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보냈던 내용이 여기군요. 자 3대 지수 계속해서 다우와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10%, 16% 넘게 급등했던 것을 보고 난 다음 날이라서 조금 증시는 다시 한번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죠. S&P500 지수 1.177포인트 그러니까 정말 소폭 0.03% 소폭 강박권 마감하면서 5.88선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15,9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S&P500이 13번째 사상 최고치 올해 증시가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3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좀 올랐어요. 장중에는 여기다 최고치를 딱 터치를 했는데 아쉽게도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명확히 11월 19일에 기록했었던 16,057포인트 선은 넘지 못해서 아쉽게도 나스닥은 조금 힘을 더 내야 하는 그런데 보면 AI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 달리는데도 나스닥이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슬라형님 때문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보자면 이제 기업 실적 내용들이 조금 뒤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수면 위로도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전체적인 골자는 금리 인하를 뭔가 선제적으로 막 서둘러 살 필요는 없다.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그 지속성이 명확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좀 삐지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나면 뭔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는 그 직전 날 이제 목요일 마감하고 나서 연설을 통해서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2%로 향하고 있다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하 시작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월러 의사이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 신중론이 다른 매파인 분들에게도 또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금요일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내에 어느 시점에 연준이 제약적인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한다. 애매하죠?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되게 다들 뱅뱅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직전날에 이제 목요일날 언급한 연내 금리 인하 발언과 같은 맥락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비슷하게 다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맨삭스에서는 지금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올해 총 4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상을 내놨는데요. 그 전에는 5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5번이나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6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4회로 다시 수정이 된 겁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더 불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주가는 좀 제한적인 하락에 머물렀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주도도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0.35% 오르면서 788, 788.1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AMD는 2.94%로 소폭, 소폭이 아니죠. 주가가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2.9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드컴 등의 종목들도 함께 좀 하락했고 온세미컨터의 주가도 2.7%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M7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0.32% 쉬어갔고요. 애플 1%대 조정, 구글도 0.02% 그리고 메타도 0.4% 소폭 하락했고 아마존의 주가는 반면 0.23% 올랐고요. 테슬라가 또 2.7%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아쉽게도 또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1조 9,700억 달러 수준에서 머물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딱 등극을 했고요. 시총 1조에서 지금 2조 달러 돌파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단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총 이렇게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8개월. 아참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실적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실적 한번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9.94% 하락한 8.6달러 수준까지 밀려났는데 예상보다 좀 손실이 커서 그와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스퀘어의 모기업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깜짝 분기 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초닉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1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여행 관련한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는 굉장히 다 초록부록하고 있다.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요일장에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부킹홀디스 10%, 에어비앤비 1%, 익스피디아도 2% 하락했고 로아 케리비안 크루즈도 조금 하락했어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카바나는 소폭 올랐습니다. 카바나는 다른 중고차 기업이죠. 카니발, 카니발은 소폭 올랐습니다. 카바나, 중고차 플랫폼인 기업이죠. 분기 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으로 첫 순이익이 달성했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려 30%나 치솟았고요. 이와 함께 다른 섹터들 보면 헬스케어 섹터들 괜찮았고 그리고 금융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반면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여러분 이 뉴스 보셨어요? 달 탐사선, 민간 달 탐사선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무인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민간 암체인 인튜이티비 머신스도 주가가 달에 잘 착륙했다는 소식 가운데 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전기차 기업들 다 계속해서 부진하죠. 테슬라도 주가가 하락했지만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더 심각한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향 조정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 가운데 JP모금 같은 경우에는 재미다이먼 최고 경영자 회사 주식 8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주가는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기업 가운데 또 다른 기업 중국 니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금에서 투자 기업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라이브네이션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지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항상 실적을 일요일에 발표하는 버크셔에서 웨이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버크셔의 주주로서 저도 어제 실적 발표 내용을 딱 확인을 했는데 토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하는 거 토요일에 발표가 됐고요. 지난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총 85억 달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이 41조 원이었는데 50조 원으로 더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128조 원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지금 버핏의 그 발언이 또 회사가 되고 있죠. 투자할 만한 종목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그런 종목들, 투자할 종목들은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보유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 보유가 직전분기 3분기가 209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72달러, 2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223조 원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금 보유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버핏이 혹시 새로운 회사를 또 인수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웹을 보면 주말에 실적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직전 날에도 상승폭을 더 올리면서 주가는 417달러, 0.5% 더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큰 종목, 버크셔유세웨이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일부 종목들 좀 빨간불이 짙게 들어오긴 하지만 또 이런 M7 종목들이 조금 주춤주춤하면 다른 섹터들로 상승이 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막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시장을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오늘 심층 인터뷰는 홍콩으로 연결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 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앞두고 확 바뀐 2024 3프로 TV 라이브 3프로 TV가 30분 일찍 오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새로운 얼굴이 합류합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정프로의 단독 진행으로 경제 이슈를 더욱 활기차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더욱 알차진 오프닝벨 라이브와 크로징벨 라이브에선 시장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부동산 라이브 맞동산 오후 라이브는요. 3프로 TV 취재팀의 뉴스룸과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가 1시간 30분 일찍 찾아갑니다. 퇴근길 라이브에서는요. 보고 싶은 인물, 알고 싶은 소식을 3프로가 직접 나서서 3인 3색의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정통 인터뷰로 1시간을 꽉 채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시부터 언더스탠딩 기자들의 끈질긴 지식탐구까지 더욱 알차고 새롭게 변하는 3프로 TV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3프로 TV가 3월부터 3월 4일이죠. 개편을 맞이해서 정말 더 다양하고 알차고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범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화면이 되게 느낌 있게 나오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더니 AI 모델이 지금 시점에서 선택한 주식이다. 뭘 선택하고 있을까요? 과연 M7에서 또 고르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을지 지금 연초 이후에 시장을 누가 좀 이끌고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좀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현재 AI 모델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승자와 패자가 좀 뚜렷하게 나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라고 하면 대형 성장주가 사실 올해 가장 크게 많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고요. 또 제일 사실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중소형 밸류들. 그리고 사실 또 재미있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고배당 종목들도 미국에서는 별로 현재는 재미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밸류, 스몰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대신에 지금 성장주 혹은 모멘텀 이런 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걸 우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를 결정할 때 뭘 보면서 어떤 거를 또 체크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3페이지에 높아진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워런 버펜 이제 버크셔에서의 4분기 실적을 지난 토요일에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금 보유 금액이 사상 최대치다라는 내용이 저는 이게 언제랑 좀 비슷한 거였냐면 코로나 직전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2019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워런 버펜이 그 당시에도 사상 최고치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는데 무슨 현금이냐 라는 비난을 사실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굉장히 또 현명한 투자였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워런 버펜 같은 가치주 혹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S&P 같은 경우가 역사적 평균으로 16배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연만삭스의 서자가 가져온 건데 그 하늘색이 일반적인 S&P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가중으로 해서 S&P 기준으로 봤을 때 20배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약간 짙은 선이 이제 그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 가중, 그러니까 종목들을 그냥 시가총액 상관없이 그냥 개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땐 16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많이 하늘색하고 짙은 색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특정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쏠리고 있다. 혹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조금은 시장이 랠리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향후에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적 이야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EPS도 그렇고 이렇게 상향 추세를 밟고 있어서 그냥 좀 다행이다 싶은데 또 특정 종목들을 따로 떼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체펀드 쪽에서는 M7을 좀 빼고 있나요? 포트 비중을 좀 줄이고 있나요?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M7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적었는데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자료거든요. 이 발표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 말하고 작년 4분기 말. 출신 자료가 작년 4분기 말 자료인데 3분기하고 4분기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선호도가 조금은 꺾이는 게 보인다라는 게 사실 최근에 신문기사로 조금 많이 나서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차트를 설명드리면 아래쪽 하늘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늘색 선은 해체펀드들에서 그 매그니피션드 7에 두 종목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살짝 빠져서 지금 36%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짙은 선 같은 경우는 M7 종목에서 한 종목 이상 투자하고 있는 해체펀드들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막판에 살짝 빠져서 46%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호도는 아주 소폭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해체펀드들은 투자에 있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많이 불려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하고는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포지션을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데 스마트머니 자금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들도 뭔가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확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확 바꾼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선호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선호가 줄어든 것도 아마 M7 종목 내에서도 굉장히 또 편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M7 종목들이 사실 연초 이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장을 뭐 S&P 500 중에서 그 나머지 종목과도 M7 종목 비교했을 때 수익률 격차가 엄청났는데 올해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여전히 굉장히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S&P 500하고 M7 종목들을 비교하면 폭의 차이가 있었지 사실 성과가 다 좋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개월 정도 이제 수익률을 보는 건데 지난 3개월 정도 보면 이게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이에요. 그걸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마존까지는 지금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반대로 나머지 종목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것 같다. 혹은 AI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덜 오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M7이 워낙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해왔었었고 거기에 따른 우려, 논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M7이라고 지금은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100%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M7이 아니라 다른 이름 혹은 M7은 그대로 있겠지만 안에 종목들은 바뀐다라고 하던지 왜냐하면 사실 M7이라는 종목이 특정 테마로 묶인 종목이 아니라 사실 작년에 모멘텀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로 구성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같은 경우들은 현재로 사실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현재와는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우리는 M7 하면 다 AI 종목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잘 올랐던 대형주였다라는데 보니까 또 다 잘 올랐던 대형주들 중에서 AI 안 하는 기업이 없었어가지고 맞아요. 시장은 이제 다 AI를 뭔가 붙어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올랐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단계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AI 모델이 좀 본 성과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수나 이제 다른 ETF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지수 ETF로 비교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올해 6페이지 보시면 올해 S&P500하고 나스닥을 먼저 좀 보고 싶은 게 올해 사실 S&P500이 더 잘했어요. 나스닥보다. 보통 SPY 그리고 QQQ로 보통 보는데 QQQ보다 SPY가 조금 더 잘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AI 모델이 지금 골라낸 50종목, 압축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게 AMOM이라는 게 두 배 이상 지금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AI 모델의 종목 선정이 괜찮았다라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7페이지에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이제 AI가 잘 골랐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호 종목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탑10 홀딩 종목들이 어떻게 좀 다른가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눈으로 쓱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사실 종목 자체는 비슷한데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좀 다른데 그 S&P500을 추정하는 SPY 같은 경우는 시가청액 기준으로 보통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이 순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AMOM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AMOM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순서가 구성이 돼서 지금 제일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 순서로 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같은 초대형 종목들 지금 3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좀 덜 들고 가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전장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매개니피스 7 중에서 사실 올해 성과가 S&P500 대비 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고 대신에 사실 M7에 지금 포함은 안 됐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일라이 릴리처럼 뭐 넥스트 매개니피스 7이라든지 뭐 10 이런 식으로 거론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가고 있어서 뭐 M7에 어떻게 보면 M7의 열풍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열풍 다음에 혹시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AI가 한번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AI가 탐구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순서를 쭉 확인해봤고 여기서 이제 기업 하나를 조금 자세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맨 위에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브로드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브로드컴 하고 나서 이후에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잖아요.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100% 믿는 건 아닌데 브로드컴이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넥스트 엔비디아가 브로드컴? 네. 이거는 사실 일부 미국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정도로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기업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기업은 맞는데 저희가 보통 반도체라고 많이 하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GPU들, 그래픽 가속카드를 만드는 기업들 아니면 반도체 중에서도 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 그쪽은 아니고 통신 분야 칩셋을 많이 잘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5위, 시스템 반도체 한정으로는 3위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굉장히 막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아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포지션을 좀 바꿔가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게 사실 전체 매출에는 20% 정도는 애플로부터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8페이지의 기사에도 지금 하나를 좀 가져온 게 브로드컴이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이제 기사를 캡처했는데 자세히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브로드컴 역시도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이다. 브로드컴은 재미있는 게 M&A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걸 잘 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연매출 성장이 그래도 보통 15에서 20%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한 1.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가 좀 안 되고 브로드컴이 한 700, 한 7, 8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도 현재 더 큰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저점이 한 500달러 좀 아래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이 종목도. 맞습니다. 안 오른 게 없지만 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들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종목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브로드컴을 자주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또 죄송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2의 엔비디아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일라인 릴리. 일라인 릴리는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실적도 그렇고 계속 그 비만 관련해서는 노모노디스크와 함께 항상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들인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열어두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일라인 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에 그 AI보다 더 인기 있을 만한 주제 이러면서 GLP-1이라고 그때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일라인 릴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지금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주가가 멈추지 않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브로드컴보다 시총이 더 큽니다. 지금 한 9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원화로 보면 900조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제약업종이라고 하면 보통 화이자라든지 존스앤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보면 시총은 사실 훨씬 더 커요. 더 큰데 매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거든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가가 시총이 올라가는 걸 보면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일라인 릴리가 제약사 중에 최초로 시총으로 보면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원투일리언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일반적인 제약업 혹은 신약 개발하고는 아예 충격이 다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사실 이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치료법 같은 경우가 없었을 때랑 현재랑 지금 비교하면 저도 본 지인들 중에서 혈압약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약이 상시로 복용하고 있는 슬픈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비교해 보면 이런 비만 치료에도 그런 식으로 상시 복용하는 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 지금 얘기하기로는 200억 달러까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200조 원 이상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일라일리가 제일 강점 가진 게 당뇨랑 비만 치료제 이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 매출 성장률이 26% 이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사실 저희 AI 모델은 이 종목을 선호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싶어요. 왜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너무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이번에 애플이 아니라 워반버핏 버크쉐어에서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찰림한 거 부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부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버핏 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좋은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이제 그 멋진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찰림한 거 회장이 이제 60년대 중반에 이제 워런 버핏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던 얘기 자체가 현재까지도 이제 본인의 투자의 철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보면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멋진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그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30, 한 2,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비싸다라고 하는데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8, 90배 정도 가까이 돼요. 밸류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제일 핫하고 올해도 가장 핫할 종목인 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솔직히 확답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라일리의 차트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한 2019년부터 시작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2023년 이후에 랠리는 이제 비만 관련한 모멘텀이 쭉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이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의 상승률이 보였고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평가했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면 향후에 과연 추가적인 상승률이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숫자를 찍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미국의 비만 인구가 정말 많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평생 저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좀 간편하게 뭔가 할 수 있다면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실적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성장률을 보이게 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그네페이센트 세븐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대표적인 다른 기업들 브로드컴과 일라인일리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신청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법인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자 3프로티비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긁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녀 3프로내용이랑 백년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더욱 특별하게 돌아온 PIC 괌 슈퍼세일 이야 초특가 보장에 PIC 괌 최대 혜택을 준다고? 가족여행 베스트셀러다운 특별한 혜택 괌에서 가장 핫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공연이 무료? 아이들 선물까지? 항공, 숙박, 식사,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슈퍼세일 기간에 예약하면 올 인클루시브 가족여행을 간편하고 풍성하게 다른 곳 갈 필요 없이 지금 즉시 PIC 괌으로 네이버의 PIC 괌 혹은 PIC 괌 슈퍼세일 피리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7분을 이제 막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점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입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동안 많이 힘들어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유독 예쁘정이 밝으신 것 같아서 힘드시죠 사실 아침에 항상 미팅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AI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서 AI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대체를 할 예정이겠죠? 지금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많은 우리의 뭔가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인간이 좀 하기에 어렵거나 위험한 것들을 대체해주길 바라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AI나 로봇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한다면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AI를 능가하는 로봇을 능가하는 그런 뭔가 인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시장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주간 금융시장 지표 한번 먼저 보면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주간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하고 S&P 지수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목요일까지 최고가 4,667을 찍은 다음에 금요일에 잠깐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지금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약간 둔화되긴 했는데 전고점이죠? 1만 6천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좀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로 기준금 인하가 후퇴가 하긴 했는데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5만 1천 달러에서 일단 안정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저희가 잘하는 이더리움도 지금 3,100달러까지 시장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보시면 지금 유가가 잠깐 이제 중등에서 지자 확정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 타이밍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유가가 잠깐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안정을 되찾는 게 반가운 게 유가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떨어질 때 훅 떨어지네요 그렇죠 주말에 주유를 하면서 다시는 가격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아 더 올라가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중등 리스크가 있어갖고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지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간단위 업종별 등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가장 강했을까요? 업종별 저희들 한번 보시면 다 올랐어요 지난주에 에너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지난주는 이제 해피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IT가 가장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AMD,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레스까지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이제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을 받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애플은 좀 약세로 돌아섰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AI 관련 주인 팔란티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도 모두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정부에 반도체 지원금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미국 정부에 그래서 인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 소비재죠 이쪽도 지금 사실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GM4드라든지 이런 강세가 왔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을 비롯한 리테일 유통주하고 여행주들이죠 특히 지난주에 월마트라든지 스타벅스, 에어비앤비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쪽에서는 메타하고 알파벳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넷플릭스라든지 로크, 워너블러더에서 월드디즈니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시면 가장 크게 오른 게 사실 필수 소비재들이에요 필수 소비재, 월마트 홈디포, 타겟 등 주가 상승이었고요 사실 필수 소비재들은 보통 회계 연도가 12월달, 1월달 말로 기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런데 작년 4분기 쇼핑 시즌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소비 확대 때문에 가이던스가 높게 제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시장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일단 IT 쪽이라든지 성장주 쪽에서 일단은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오면서 선순환 쪽으로 경기 방어주인 필수 소비재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융주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FMC의 이런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연준의 스탠스는 분명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지역은행 4분기 실적 악화 문제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6월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가정한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가 없다면 금융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장주 쪽에서 IT 쪽에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일단은 순환매 쪽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 발표가 주말 사이에는 유럽 쪽에 물가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유로존하고 미국 쪽은 제가 따로 안 봤고요 별로 이제 내용이 이제 없어 갔고요 그래서 유럽 쪽을 봤어요 그런데 유럽이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1월 달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8%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2.9%에 있는데 조금 둔화됐다 그다음에 근원 CPI도 3.4%에서 3.3% 상승으로 조금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한 3번 연속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7일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영국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달이 13일에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4.0% 상승이 있는데 1월 달도 4.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5.25% 기준금리인데 4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있을 기준금리에서도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안정이 좀 돼야 하는데 하는 그런 걱정 많이 되게 하는 유럽입니다 빅스의 움직임은 큰 변동은 없었죠? 네. 계속 지금 한 12에서 15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아주 과야 매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 기준으로 13번째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이러면 빅스가 좀 많이 올라갈 법도 한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왜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금이 다 흘러들어와요 미국으로 계속 계속해서 투자하려는 자금 우리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엄청 많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으로는 지금 어느 나라보다 틀리게 지금 계속 자금이 모여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과매도권이라든지 과매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다음에 가이던스 실적 이런 부분들이 더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올해 M7이 됐든 빅테크가 됐든 분명히 실적 가이던스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정받을 때 조금 더 사두시고 사두시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지수는 이 정도가 나왔는데 S&P 지금 차트를 보셔도 지금 거의 금요일 날 잠깐 이렇게 빨간색 하나가 나왔는데 일단은 단기하고 중장기 2평선이 계속 이렇게 일렬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RSI 상대강도지수는 68 정도 거의 70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매수권에 오긴 왔는데 약간 부족한 과매수권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일단은 조정이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지금 1만 6천을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 테크 쪽에서 먼저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나스닥 차트도 지금 신중하게 지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쪽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RSI 강도지수는 한 62까지 약간 좀 떨어졌어요 68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나스닥도 조금만 더 조정을 좀 받아주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는 아마 조정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차트를 통해서 얼마나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이었죠 저점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3번째 S&P500 13번째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보여주시죠 할 말이 이르셨나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S&P가 나왔으면 차트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일단은 사실 좀 조정을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기대한다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거죠 조정을 조금 걱정? 염두? 염두? 염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기대를 한다는 의미는 못 사신 분들 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못 샀다고 해서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보이면 내가 들어갈까에 대한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 없으면 조정을 보이면 또 아 이게 또 고점 찍었고 지금 이렇게 또 저점까지 언제가 또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잘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ETF 가셔야죠 그럴 땐 ETF를 가셔야죠 이렇게 됐습니다 차트만 보여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조정 받았다가 지금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동이 끝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박스권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미 지금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RSI 강도지수를 본다면 아마 당분간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간 조정이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종목인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전프로 스포츠 무료 앱 애플 스포츠 관람에 인기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NFL부터 시작해서 지금 NBA가 무료 스포츠 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인기가 폭발입니다 비전프로에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쓰면 그냥 화면으로 보이는 건지 그냥 대화면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마치 내가 그 경기장에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3D 화면입니다 3D라고요? 근데 그게 무료라고요? 네 무료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애플이 프로비전이 자꾸 반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또 스포츠 무료 앱을 지금 넣으면서 인기가 급증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달에 디즈니하고 폭스하고 워너브로저스가 공동으로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거 때문에 비전프로가 또다시 반납이 정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애플 비전프로 얘기하면서 그런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갓비싼 공연들 있잖아요 콘서트 뮤지컬 이런 것들을 더 저렴하게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좀 소장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애플 스포츠가 무료라니 아니 어지럼증도 한 3시간 이상 보면 어지럼증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보시는 분들이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번 끼면 이제 뺄 수가 없는 거죠 스포츠 경기 3시간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애플 마크로 기밑해 그거 출시하면 굉장히 또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로봇 관련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쪽도 일단 다 지금 로봇 개발 쪽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AI 산업의 최종 단계는 AI 로봇틱스다 이걸로 기계될 거다는 의미를 조금 이제 되새기게 하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맵니다 이제 아마존의 창시장 이제 제프 베이조스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가 각각 1억 달러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5천만 달러를 이제 피규어 AI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 업체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한다 이 회사는 이미 지금 2022년 테슬라와 재작년이죠 보스턴 다이네믹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그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 AI 기반 로봇인 피규어 1 버전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해당 스타트업에 9,5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지난번에는 제가 스텔란테스라든지 폴런테스라든지 스네이크풀라든지 이런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진출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지금 AI 로봇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이렇게 AI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로봇틱스 쪽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반도체법 지원 인텔이 지난주에도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무부가요 그래서 일단 보조금은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직접 보조금이 있고요 이게 390억 달러고요 대출 지원이 7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일단 인텔은 100억 달러 그래서 전망으로 예정돼 있고요 이미 2021년부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 투자에 435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파운드리에 그래서 아마 그중에 한 23%인 100억 달러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15억 달러 2조 원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텔이 주가가 42.99달러예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적자 지속으로 주가가 사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연초 위에 또 10% 지금 하락 중이에요 반도체 회사들하고는 틀리게요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도 지금 53달러입니다 그래서 연초 위에 주가가 한 마이너스 9%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마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일단 자국 우선주의라 미국 회사부터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TSMC가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미 텍사스에 지금 170억 달러 은하 또 22조 원짜리 파운드리를 건설 중이에요 그다음에 TSMC도 엘리지노라에 400억 달러 규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최소한 20억 달러라든지 아니면 한 80억 달러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SK실트론이 지금 미국 내 웨이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지금 7200억 확대를 해서 생산 중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7200억 정부 대출을 줬어요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은 받으면 이건 내가 쓰면 되는 건데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삼성전자하고 TSMC는 대출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쉽게 해서 나가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가리 이거 받으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고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브로드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브로드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셨는데요 제2의 엔비디아라고 미국에서는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 들었고요 일단은 브로드컴은 사실 제가 봐도 좋은 회사예요 워낙 좋은 회사고요 판매처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영지심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뉴스 갖고 나온 것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브로드컴은 인텔하고 비슷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을 계속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회사를 이제 사이즈를 키워가고 경영을 움직이는 회사인데 이번에 지금 보시면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최근 1년 동안 125% 상승했습니다 연초 위에 더한 20%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최종 사용자 컴퓨팅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EUC라는 회사를 사업부를 사모펀드 KKR에 38억 달러에 매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지난해에 11월에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VM웨어를 지금 690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비주력 사업들을 좀 매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어서는 지금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한 금요일날 9.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하얘했습니다 매출이 103억 달러 전망하는데 102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EPS도 0.1달러 적자를 생각했는데 0.16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스튜디오, 네트워크, 광고 쪽에서 매출이 다 떨어졌습니다 스트리밍만 조금 한 3%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번 주 일정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9일날 1월 개인 소비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죠 1일에는 3월 1일에는 2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1년하고 5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FMC가 많이 참고를 하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실적 기업은 버크셔 헤더웨이하고 스노우 플레이까지 될 휴렉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또 IT 기업들이 또 많이 시적 발표를 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보는 브리핑 월간 소식 그래너르 투자재문의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신그러운 봄을 앞두고 확 바뀐 2024 3프로TV 라이브 3프로TV가 30분 일찍 오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새로운 얼굴이 합류합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정프로의 단독 진행으로 경제 이슈를 더욱 활기차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더욱 알차진 오프닝벨 라이브와 크로징벨 라이브에선 시장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부동산 라이브 맛동산 오후 라이브는요 3프로TV 취재팀의 뉴스룸과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가 1시간 30분 일찍 찾아갑니다 퇴근길 라이브에서는요 보고 싶은 인물 알고 싶은 소식을 3프로가 직접 나서서 3인 3색의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정통 인터뷰로 1시간을 꽉 채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시부터 언더스탠딩 기자들의 끈질긴 지식탐구까지 더욱 알차고 새롭게 변하는 3프로TV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맞춤 부동산 정보차널 맛동산 전세만기 다가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현실적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저한 상황 맞춤 상대주공 5단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적에 팩트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부동산 이슈 그 이면에 팩트 맞춤 그리고 지역 맞춤, 트렌드 맞춤, 눈높이 맞춤, 연령 맞춤, 자산 맞춤까지 나에게 딱 맞는 부동산 정보 맛동산 외우기 쉽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맛동산을 검색하여 채널 구독하시고 필요한 부동산 정보가 있다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각 분야 부동산 전문가들과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맛동산을 검색하세요 3프로TV에서 온라인 기업 설명회, 온라인 IR을 지원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진짜 밸류업 그 첫걸음은 소통입니다 경제, 금융 분야 국내 최고의 뉴미디어 방송 3프로TV를 통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보세요 딱딱하고 어려운 기업 설명회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산업, 기업 이야기를 더 쉽고 더 친절하게 나눌 수 있도록 3프로TV의 경제 전문 기자들이 기업의 온라인 IR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R at 3프로TV.com으로 문의주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2월 26일,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됐고요 2월이 또 이렇게 가네요 토요일 날, 와 눈이 엄청나더만 지난 토요일이요? 서울 안 왔어요? 난 경남 함양에 가 있었는데 함양? 난 딱 진짜 무슨 설국에 온 줄 알았어 아 그렇습니까? 눈이 엄청 와가지고 경남 함양에 삼봉산 기슬에 있었거든 함양이 뭐가 유명하죠? 함양? 네 산산이 유명하죠. 산삼골 아닙니까? 함양이 산삼? 네, 지리산 삼삼골 아 지리산 정기를 이어받은 완전 산삼의 동네예요 네 산삼 한 뿌리 먹었어 아 산산 좀 드셨고요 17년 산 장례삼 아이고야 어떻게 얼굴 뽀삿이 하잖아 아유 큰일 났네요 산삼 기운을 어떻게 다 갈산을 못하실 텐데 왜 못한다? 그럼 권영관이나 버리세요? 하셔도 문제일 텐데 여튼 함양 다녀오셨고요 하여튼 2월 마지막 주 시작이 됐으니까요 2월에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는 거 아닙니까?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미 사실은 내용들이 엠바고 걸려있는 상태에서 조금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또 보도 윤리상 그 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9시 반에 우리 권수르 팀장이 오프닝별 시간에 나와서 9시 반 정각에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또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 먼저 뉴스3 권수르 팀장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김푸르님의 미스터 마켓 또 박병창 이사님 시장 이야기 이후에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이야기를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하이닉스보다 못 가는가 언제까지 못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반도체 시장의 격변 상황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푸르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방일로 스팅된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결국 매수 주문 실패했네 일일이 예수금 다시 옮기는 것도 아주 귀찮은 일인데 아니, 정프로 슈퍼365가 있잖아 슈퍼365요? 그럼 주식매매 계좌면서 매일매일 원화로 연 3.15% 미국 달러 연 4.45% 지급해주는 슈퍼365를 아직도 몰라? 매일매일 지급을 해준다고요? 그래, 이제 매번 이자 높은 계좌로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식 계좌에 가만히 넣어만 나도 매일 연 3.15%는 먹고 가는 거예요 저절로 수익금이 생기는 그런 거네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메르츠 증권 슈퍼365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네,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PRO TV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3PRO 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도 또 역시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죠? 네, 주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의 육아 잘 단어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육아에 대한 단어가 원래 육아라는 게 없어요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큰 거죠 오늘 좀 뻔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이고야 또다시 지금 식상하죠 다우존스는 0.16% 상승했고요 S&P500은 0.03% 상승했습니다 S&P500 지수도 전날에 이어 쏘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0.28%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뜨거웠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거 내려가면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적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이 먼저 꺾이냐 미국이 먼저 꺾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 왔다 싶을 때 더 가고 이런다는 얘기와 충분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왠지 오늘 미스터 마켓에서 김 프로님이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런버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워런버펜 버크셔 헤드웨이가 버크셔 헤드웨이 창립 이래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살 게 없으시다는데 아 살 게 없다 지금 어르신께서 아 지나고 보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 선택이 대부분 맞죠 그분 선택이 그러니까요 대체로 맞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맞을 확률이 높아 약간 격언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버핏에 맞서지 말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 인용해서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떤 얘기일까 궁금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금리 인상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쪽이 어디겠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영끌 대출을 많이 받았던 30, 40대에서 소비가 20%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이 나왔어요 요즘에 주변에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시나요? 두 분은? 물가는 체감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체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금리야 뭐 저희가 특별히 돈 빌리거나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대출 없나 봐? 지금은 없죠 대출 뭐 있어요? 대출 없는 분들이 확률이 아마 10%도 안 될걸? 대부분 다 대출이 있지 일반적으로 저도 있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있어요 정 사장님 집 살 때? 호구대출이죠 뭐 정 프로님은 워렌 버피처럼 현금 비중이 높으신 거예요 현금 비중이 제일 높죠 현금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건 또 주식 근데 그 저기 제가 좀 느끼는 부분들은 최근에 통계가 나온 것 중에 편의점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최대 매출 품목이 변했습니다 뭡니까? 담배 안 입걸래? 바뀌었어요? 식품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식품 아 식품 카테고리? 네 원래 일본은 옛날부터 식품이었는데 아 그래요? 거기는 워낙 많이 팔렸어 거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 편의점에서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좀 미쳤는데 요즘에 편의점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좀 요즘에 여의도만 돌아다녀도 제일 싼 칼국산 그릇 먹으려고 해도 12,000원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도시락도 괜찮아? 네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와요 요즘에 거기에 더해서 배달음식 시장이 사상 최초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 네 아 그러면 배달을 안 해 먹어요? 편의점에서 먹어버리면? 비싸니까 아 배달비 내고 배달비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혼자 먹으려면 뭐 하나 혼자 시키면 미안하지? 미안한 건 놀라지고 돈이 많이 들어요 최저 배달 요금이 있어요 최저 얼마 이하는 못 시켜요 그런 게 이제 대체로 있으니까 그거 맞추려다 보면 한 19,000원, 2만 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시켜요 나는 솔직히 배달 한 번도 안 시켜봤거든요 앱으로? 여기 이제 역성장의 기여는 안 한 점 침수 좀 한 마리 좀 시켜봐 아 그럼 이제 형수님이 또또또또또 이렇게 전화하시고 뭐 먹을 거 없나?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어떤 부분을 분석을 했었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와 연동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잖아요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이익을 보고 대출자들은 손해를 보고 이런 건데 금리 올라가면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1에서 3분의 1을 금리 상승 손해 9에서 10분의 1을 금리 상승의 이득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금리 상승 손해층에서 연령면에서 30, 40대가 가장 높았다는 거고 이들이 주택 보유 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중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금리 상승 이득층과 비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젊은데 소득 수준은 다소 낮고 주택 보유 비중이나 소비 수준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왕성하게 소비를 하는 층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의 효과로 소비를 많이 줄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모형을 분석한 결과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 소비 증가율은 0.32%포인트 줄어들더라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왜 이 뉴스가 눈에 좀 띄었냐면 올해 초부터 김 프로님도 자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한국 경제에서 GDP 성장률은 높게 나올 거지만 이걸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유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쪽에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오히려 내수 쪽에서는 줄어들 거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경제는 둔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향을 미쳤을 때 한국은행이 분석해 보니까 가장 왕성하게 소비를 해야 되는 30, 40대 층이 금리 인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일 계층으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거는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고 가계 소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소비에 위축되는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전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지는 걸 전제로 가계 소비에 긍정적일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건데 오히려 이창용 총재의 언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쪽에서는 조금 더 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또 분석하고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창용 총재도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30, 40대의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 부채가 추가로 확대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지금 소비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그중에서도 30, 40대 특히 더 줄어든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고려화연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고려화연하고 지금 영풍하고 75년 동합했던 부분들이 약간 파행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 뉴스도 뉴스고 밸류업과 주주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뉴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려화연이 이번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75년 동안 동업을 했던 영풍에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안건이었냐면 하나는 전략적 3자 배정 증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안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고려화연의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최씨 가문과 장영진 고문을 비롯한 장씨 가문이 지분율이 최씨가 더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고려화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을 하면서 한화라든지 LG라든지 현대차들을 자신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합산 지분율을 역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려화연의 정관에는 뭐가 써있냐면 이렇게 전략적 3자 배정을 할 때는 해외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는 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해외 파트너십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LG, LG 하나, 현대차가 국내 법이긴 하지만 3자 배정 파트너십은 다 외국 법인을 통해서 돼 있습니다 잠깐 한번 짚어주셨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풍에서 반대 안건을 냈어요 그런데 이 영풍에서 반대 안건을 낸 건 내용이 조금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면 이거는 특별결의 사안이에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특별결의 사안입니다 누가 투자 받을 때는 이 안건요 안건 자체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그러니까 영풍에서 이 안건에서 반대를 하면 그냥 부결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몇 퍼센트 좀 특별결이니까 특별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고려화연 측 이게 안건이 부결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배당 안건이 조금 골치 아픕니다 배당 안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고려화연 쪽에서 배당 안건을 올릴 때 5천 원을 전년보다 줄이는데 대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율을 전년보다 높이는 안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5천 원 줄이고 자사주 소각을 늘려가지고 전체 주주 환원율은 전년보다 올라가는 안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풍은 어떻게 안건을 냈냐면 5천 원을 줄이지 말라라고 반대 안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율은 자사주 소각을 해서 넓힌 상황에서 배당을 안 줄이게 되면 주주 환원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정도가 되냐면 고려화연 쪽에서는 이미 주주 환원율이 76.3%다 그런데 영풍의 주장대로 5천 원을 더 높이면 96%가 된다 벌어들인 돈에 지금도 76%를 환원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영풍대로 하면 번 돈에 96%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면 여기도 참 되게 적나라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주 가치 훼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을 무조건 다 끌어올리는 것이 주주 가치 재고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고려화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감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영풍도 상장사잖아요 영풍은 주주 환원율이 5%가 안 된다 너네는 5%도 안 되면서 고려화연에는 주주권익보를 위해서 96%의 주주 환원율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 약간 감정 싸움으로 가네요 약간의 감정적인 게 있죠 그리고서 지금 고려화연은 고려화연에서 하는 얘기가 5년간 영풍이 본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고려화연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만으로 2천억 원이 넘는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다 영풍이? 네 영풍은 비즈니스가 별로죠 지금 좀 힘들죠 석포재련소라든지 이런 데는 ESG 문제도 좀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지금 영풍에서 얘기하는 주주권익보호가 고려화연 주주권익보호냐 아니면 여기서 배당을 많이 받아가서 영풍의 주주권익보호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이게 왜 화두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난해에 고려화연에서 발표한 향후 2033년 기준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재련사업 부분에 5조 2천억 TD 사업부라는 거는 트로이카드라이브라고 해서 2차전지 소재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쪽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1조 9천억 그러면 합치면 17조 1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때가 되면 매출액을 25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투자가 이만큼 필요한 상황이라 저도 이게 그러면 굳이 주주환원율을 유지를 하는데 왜 배당을 좀 줄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프리캐시플로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사주는 지금 있는 거니까 소각하면서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배당 나가는 건 조금 줄여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좀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캐펙스를 이만큼 투자를 해서 미래 사업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주환원율을 96%까지 올리는 것이 주주가치 재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될 밸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율이 낮았기 때문에 배당 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조건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서 기업 가치를 얼만큼 높일 거다라는 자신들의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할 것도 아닌데 배당은 왜 안 하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여 난건을 봤을 때 나머지 주주들이 어떻게 보게 될까가 되게 궁금해요 향후에 미래사업에 투자를 이만큼 해야 돼서 주주환원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고려아연의 방침인 거고 영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됐고 이전보다 더 많은 배당은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분율이 둘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안건은 꽤 흥미롭다라는 거고 이 안건을 두고서 이거 75년 동업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장영진 고문 쪽에서 뭔가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회 안건에 최윤범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최윤범 회장 재선임 안건 같은 거 반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사들 선임하는 안건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장악해버리면 이게 진짜 경영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않고 왜 배당권에만 반대를 했을까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남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그 경영이라는 건 또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뭐 경영진 바꾼다고 해서 그 경영을 더 잘한다는 그러면 그걸 잘못하면 나머지 기관 투자가 이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위한 거야 본인을 위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경영이 괜찮잖아요 고려하연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면 명분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전략상 제가 볼 땐 장고문이 잘한 것 같은데 그걸 그것까지 흔들어버리면 이건 뭐 회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점점 명확해지는 건 배당이냐 미래 투자냐를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명확하게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요 투자도 똑바로 안 할 거면 주주환원도 안 하고 니네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너무나 대번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할 거다라는 회사 쪽과 회사 쪽에 좀 불만이 있는 주요 주주가 배당을 주주환원율을 거의 96%까지 가져가라는 이 주장에 나머지 주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 오늘 노곤창 센터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지금 엔비디아 발목을요? 네 누가 잡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여기 후다를 비롯한 아키텍처 생태계까지 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은 80%를 점유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여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나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TSMC의 생산 능력의 벽이 부딪힐 수 있다 아 TSMC가 주문하는 대로 잘 못 만들어주는 상황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다 생산을 못하는 엔비디아밖에 없다 이런 건데 젠슨 황도 대만계죠 대만계죠 TSMC도 대만이죠 네 AMD 리사스도 대만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COWS라고 COWS? 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게 XPU라는 게 GPU고 DRAM 스트랙이라는 게 HBM이에요 여기 밑에 인스턴포저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하고 HBM을 인스턴포저라는 걸로 연결한 이게 COWS라는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패키징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면 여기가 안 돼서 GPU가 못 만들어질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 반도체 엔비디아 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가 가지고 있는 이 COWS 생산 능력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확보한 거는 3분의 1 정도로 확보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건데 이게 TSMC가 가지고 있는 COWS 공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천하의 엔비디아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없게 된다는 거고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반도체 하나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메모리하고 반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도 독점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럼 왜 밀려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삼성전자가 발표하고 있는 iCube라는 겁니다 로직이 아까 CPU, GPU 같은 경우고 HBM이 있고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인터포저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우리가 다 해줄게 네가 침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HBM도 있고 인터포저도 있고 패키지로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하고 ISK 하이닉스의 HBM하고 TSMC의 COWS가 하나로 묶였을 때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iCube를 비롯해서 통합으로 한 번에 다 만들어줄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패키징 기술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었는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패키징의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한 몸처럼 움직여줄 패밀스가 있는가라는 전략적 협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 돌파구도 여기에서 찾아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게 몇 년 전이었죠? 한 4, 5년 전에? 시스템 반도체 TSMC 따라잡는다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진짜 그거를 여러 면에서 만약에 이루어냈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해서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할까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운 거지 그게 뭐 1, 2년에 되겠어요? 따라잡는다고 갑자기 이게 뭐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데 도사거든 근데 그동안 안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패키징 기술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해외 전략적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서 그냥 패키지라는 걸 만들 때에다가 그냥 잡닥이 할 수 있는 그냥 업체들 상대로 막말로 그냥 갑의 위치에서만 일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을 할 때 진짜 의뢰 입장에서 패밀리스 회사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떤 반도체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맞는 패키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자세로 접근을 했었고 전략적 해박을 맺었었냐에 대한 반성의 얘기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나갔던 게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군요 워낙 잘 나갔었으니까 샀어야 돼 어딜요? 열심히 해외 거 막 사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미스터 마켓입니다 네 헤드라인 주세요 오늘 이제 워런 버펫 아 워난버펫 버크셔 헤더웨이 현금만 223조 사상 최대 버펫 투자할 곳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손 들고 있는데 어디? 우리한테 투자죠 자 버크셔 헤더웨이의 현금 보유랑이 사상 최대치라는 얘기는 사실상 버크셔 헤더웨이가 지금 주시장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과 일맥상통을 하죠 버크셔 헤더웨이 연간 실적 자료를 발표한 걸 보니까 지난 4분기에 이 회사의 현금 및 단기 채권 단기 채권은 통상 1년 미만의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랑이 전분기보다 390억 달러가 증가한 1,6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3조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크게 산 종목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2022년도 초에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애플과 셰브론 이런 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정도 주식을 매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현금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투자선을 통해서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솔직히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이다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버크셔 헤더웨이를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몇 없으며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동하게 해서 내가 큰 투자를 하게끔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고 이들은 우리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끊임없이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회사들은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의미 있는 옵션이 될 만한 후보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해외에서도 별반 큰 매력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버크셔 헤더웨이 실적에 대해서 눈에 띄일 만한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왕성한 투자를 해야지 여기 버크셔 헤디가 223조에 현금을 들고 엄청난 실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겠네 다음 분기에도 우리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시장이 2022년 초 같은 하락장이 온다면 그런 기회는 내가 다시 놓치지 않겠다 그때도 놓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닉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산다 버핏이 얘기하니까 좀 다른 톤으로 다가옵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막 공포파리한다 버핏이 반드시 일어난다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버핏께서 얘기하니까 그냥 묵직하게 받아들이죠 버크셔 헤디는 막대한 자금과 확실한 성과로 시장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다린다는 얘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은 또 좋아요 작년 4분기 세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한 84억 8,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분기에 그러니까 투자할 데도 없고 기대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28% 는 실적을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 자산에서 벌었다기보다는 원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최대주주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보험회사 게이코가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보험 청구 건수는 줄었다 이러면 돈 많이 벌죠 그래서 20억 달러 벌던 게 27억 5,900만 달러 37%나 늘었고 이런 철도 부분 또 철도 부분은 이건 좀 줄었네요 14.4%가 줄었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포함한 버크셔 헤도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7%가 증가한 무려 373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적지 않은데요? 적지 않은 게 37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7% 증가율도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코멘트를 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찰리 몽거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부회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얘기하면서 찰리가 지금의 회사를 익히 한 설계사였다면 나는 그의 비전에 따라 공사한 시공사였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는 내게 형 같기도 자상한 아버지 같기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워런 버펫이 현금을 보유를 늘리면서도 꾸준히 늘린 주식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일본의 5대 종합상사입니다 이토츠,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스미또인데 9%씩 보유하고 있다 이게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4% 샀습니다 6% 샀습니다 계속 늘죠 10%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9.9%까지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얘기는 이런 류의 주식은요 그냥 무기한 보유예요 이렇게 무기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 이게 워런 버펫이 이토츠나 뭐 이런 걸로 먹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뭐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에나룸 바꿔서 샀으니까 그거는 뭐 망신당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 워런 버펫이 얼마나 투자의 귀재냐면요 이거 일본에서 버크셔헤드의 채권 발행에서 한 거예요 에너 채권 발행 에너 채권으로 그런데 버크셔헤드가 일본 정부보다 신용도가 더 좋아요 그런데도 이제 JGB라고 하는 일본 채권 비하면 조금 높은 금리로 발행하죠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일본 사람이 일본 국채보다 여기를 더 비싸게 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2053년 만기 채권도 발행했더라고요 30년 만기 그게 금리가 얼마냐 2.3%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30년 만기 플러스 1.25% 더 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야 내가 30년 만기로 매년 2.3%씩 내가 이자 준다 그런데 내가 이런 회사들 투자해서 한 해에 2.3% 못 받을 것 같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이 사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뭐냐면 여기 다섯 군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게 미국에서 흔히 보는 것보다 경영진에게 훨씬 돈을 덜 주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훨씬 덜 공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일본의 보수가 미국의 CEO들에 비하면 제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돈 안 받아가요 미국은 성과적으로 수천억씩 받아가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전체 수익의 3분의 1만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네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기가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면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잠재력 아 밸리업을 미리 봤네 이 워런 버펫이 이들 주식을 처음 산 게 2020년이거든요 야 이 일본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을 보니까 이게 전체 수익의 3분의 1밖에 배당 안 하고 있네 밸리업을 미리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는 2024년도에 와 밸리업 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본 기업에 대해서 워런 버펫은 그걸 이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30년 동안 내가 보유해서 연애 2.3%씩 못 벌어?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무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밸리업을 미리 예측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정부랑 일본 정부랑 뭐 좀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근데 저는 정프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저만한 회사도 아니고 버크셔 정도 되는 회사가 들어오면 일본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일본 정부도 모르지 않을 테니 근데 일본 정부에서 그전에도 그게 계속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가? 버핏 들어올 때 근데 이게 진짜 설마 그게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버핏 들어오고서 갑자기 진짜 그렇게 막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펫이 한국실도점 사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들이 보여 막대한 현금은 다양한 사업 구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재매입하는 등 버크셔 헤더웨이가 딱 닮았네 그래서 버크셔 헤더웨이를 제가 워런 버핏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이분 얘기 들어도 안 되고 저 사람 얘기 들어도 안 되고 내가 직접 해도 안 되는데 주식은 꼭 하고 싶다 그냥 버크셔 헤더웨이 사시라고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그렇게 오마현이라고 칭송받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 50년 동안 버크셔 헤더웨이 비싸서 못 산다? 이 주식 사시면 돼요 버크셔 헤더웨이 B 주식 클라스 B 한번 틀어봐주세요 10년 차트 제가 종목에 대한 추천은 거의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고민스러우시면 이걸 사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는 이유가 괜히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왜 안 틀어주세요?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참 보세요 그냥 저 주식을 10년 동안 계속 보유하면 저런 장기 추세선을 타고 간다는 거죠 417달러니까 그냥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워런 버페이 산 일본 주식 두 개만 한번 볼까요? 이토츠하고 스미토모 같은 거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미토모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런 버펫은 시장을 다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제하고 있고 그 결과로 버크셔 헤더웨이는 현금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질이죠 지금 엔비디안이 이런 거 사가지고 대박을 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무엇보다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그 금리보다 확실히 더 먹을 게 있어 보이는 데는 주식을 늘리고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뜻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워런 버펫처럼 안전한 투자에 돈을 담아놔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봄을 앞두고 확 바뀐 2024 3프로 TV 라이브 3프로 TV가 30분 일찍 오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새로운 얼굴이 합류합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 정프로의 단독 진행으로 경제 이슈를 더욱 활기차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더욱 알차진 오프닝벨 라이브와 크로징벨 라이브에선 시장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부동산 라이브 맞동산 오후 라이브는요 3프로 TV 취재팀의 뉴스룸과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가 1시간 30분 일찍 찾아갑니다 퇴근길 라이브에서는요 보고 싶은 인물 알고 싶은 소식을 3프로가 직접 나서서 3인 3색의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정통 인터뷰로 1시간을 꽉 채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시부터 언더스탠딩 기자들의 끈질긴 지식탐구까지 더욱 알차고 새롭게 변하는 3프로 TV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은 늘 또 사상 최고 찍는 것 같고요 나스상은 좀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금요일 날 살짝 빠졌고요 주간으로는 비교적 큰 폭입니다 1.3, 1.4, 1.6% 상승했습니다 직전 주에 6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FNC 의사로 공개가 있었고요 금리나 시기밀 폭이 좀 기대가 후퇴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채 수익이 올라왔어요 10년 만에 국채 수익이 4.24 2년 만에 4.6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좀 차익 매물 또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부 급등 전목들이 차익시는 매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밀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28%인데 다문화 S&P500은 강부합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1.9조 달러 정도 돼서 2조 달러 돌파했던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0.72% 코스닥은 1.28%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증시 밀리업 정책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그들 종목들이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주춤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엔비디아 역량으로 HBM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반등을 좀 하는 개별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어요 상하가 근처까지 가면서 시가총액 4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3위가 LHLB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군으로 진입을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관련 바이오주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우리 코스피의 순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화되었고요 그러면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의 차익면물이 좀 나왔고 그 사이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에서 주도의 시장이었습니다 당분간 모메텀이 좀 속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PC 발표가 있고요 PC로 인해서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PC 발표는 29일 날 있습니다 지난 12월 지난달에 2.6 정도가 나왔죠 이번 2.4 정도의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초반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좀 내려오면서 시장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 정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장을 보면 수급시장의 느낌이 맞습니다 일부 종목의 수급장세, 종목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1월에 5.9% 하락을 하고 2월에 이번 주 남았지만 6.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1월에 7.7% 하락했고 2월에 8.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코스피만 오른 것 같은데 코스닥 많이 올랐죠 8.6% 올랐어요 그래서 2월의 상승율은 상승폭은 글로벌리 주요 시장에서 상위 부분에 있는 1, 2위에 있는 그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면 1월부터 외국인들은 1월에 3.4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2월에 밸류업 정책 계획부터 순매수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 10.5조 그러니까 두 달 아직 안 냈는데 10.5조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1월에 6.2조 정도 순매도였습니다 이거 차익매물 때문에 그렇죠 배당 차익매물이요 그리고 나서 2월에 약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 기조예요 그러면 외국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제한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제한된 순환매가 이루어지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은 1월에 2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었거든요 12월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까지 매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2월에 시장 반등 구간에서 8조 원 이상의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그것부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오늘 일단 9시 반에 발표된다고 하는 증시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미 19페이지짜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다니까 저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댓글에도 아까 제가 앉아서 보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난주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밸류업 정책 나오면 시장 폭락한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청 많죠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폭락해요? 별거 없을 거다 네 별거 없을 거다 뉴스 나오면 거기서 팔아야 된다 기관들이 다 때려 팔 거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막 퍼져나갔어요 지난주 내내 후반에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집계 내용을 보면요 2월에만 개인 투자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라고 하는 ETF 있잖아요 아랫방향으로 2281억 순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낼 ETF만 인버스? 인버스를 누가? 2배짜리를 개인 투자잖아요 개인이 스마트한지 그러니까 오늘 봐야겠죠 제가 오늘 시장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지수하락 ETF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약 770억 정도의 순 매도를 해서 합치면 한 3천억 정도의 아랫배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요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지금 1월이 있고 2월에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매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가 가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 보고서들도 지난주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2월에 시장을 끌어올린 가치주들이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일부 종목들만 오르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2월에 시장 주도한 가치주의 밸력 정체 후에 수급의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보면 정책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소위 저 PBR 가치주라고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 위에 오른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이 있었던 것들이 오른 거예요 그 이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이 나오고 차익매물이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하는 정책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옥석가리기나 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종목별 차별화나 옥석관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측에서는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코스닥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좀 수급이 변하는지 또 한 번씩 잡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요거 말씀드려서 더 말씀을 드리면 2월 29일 날 PC 물가지수 요날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MSCI 분기 리베러싱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좀 등락이 나타날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와 금융지수사들의 배당 기준일이에요 29일이 27일을 사야 되는 거죠 배당가 있으니까 27일을 사야 되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윤날되면 배당을 한 번 받잖아요 그리고 한 달 갖고 있으면 3월 31일까지 갖고 있으면 분기배당을 또 하잖아요 이들 기업들은 그리고 이번에 또 증시 밸류업 정책 때문에 배당을 다 같이 하자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배당을 받고 3월에 받으면 더블 배당 두 가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잘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이번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매물 차이 매물 나올 거냐 아니면 거꾸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서 배당을 노린 매수가 들어올 거냐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개인수사들 커뮤니티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간에 증시 밸류업 정책이 이제 오늘 발표를 좀 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고요 최종 확정은 아까 보니까 그 내용들 보니까 5월에 2차 세미나 후에 상반기주의 확정지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좀 세제나 이런 부분으로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순매수 기조가 막 들어왔고 올라왔어요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안정화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또 종목도는 바이오주나 아니면 HBM 관련주나 또 2차전지 핵심 종목도로 올라오고 이렇게 좀 주거리 맞거리하면서 시장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디데이가 된 겁니다 그 디데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매물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핵심 종목이었던 자동차와 그리고 금융주의 지주사들은 이번에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위를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계획성도 있다 오히려 매수 들어올 계획성도 있다라는 걸 일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아마도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올해하고 그래서 시행을 점차적으로 세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보지는 말고 다만 수급적인 수급 변화는 좀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PC 물가 지수가 29일 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 날을 기점으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발표 후에 수급 변화가 얼마큼 생길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3월 1일 날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중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죠 정상국가로 돌아갈 타이밍인가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물가 상승 2%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면이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올라와서 20% 됐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5% 정도 임금 인상을 하라고 국가가 아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가를 2% 정도에 유지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탈출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 이탈 자금이 일본과 인도로 가면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기저에는 물론 엔저가 있었고 또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환차익과 자본차익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양방에 좋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3월 빠르면 3월 또는 상망인의 금리 정상화 발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YCC 조정을 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만약에 위로 올리는 현상이 되면 그러면 전 세계 주식 시장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상화 수순이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떤 경로로 갈 건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삼성전자가 걱정되게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좋아져야지만 우리 시장도 안정화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막 욕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계속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뒤처져 있고 말씀 주셨다시피 SK하이닉스의 후반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삼성전자 후반기업은 좋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걱정을 하는 뉴스들도 있고 또 석각들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중에 걱정거리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 24일 날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 1공장 개소식을 했습니다 TSMC 창업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생산의 르네상스가 될 것 12에서 28나노 공정 제품을 상반기에 장비 반입과 설치를 마무리하고 4Q에 양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 현지 기업의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TSMC는 일본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이걸 지금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TSMC는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및 후방에 있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수 있죠 산업을 더 붕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대만과 일본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게 1공장입니다 2공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공장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소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가 급등한 거에 삼성전자는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SK 하이니스만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H100을 넘어서 H200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SK 하이니스의 HBM3E가 탑재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성장이 SK의 수혜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의 저커버그가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경에 엘전자 CEO와 전략협의를 갔는데 메타의 AI 기술과 엘전자의 하드웨어 결합으로 인해서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최고 성능의 헤드셋 출시를 내년 초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가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걸 관심을 좀 갖냐면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놨잖아요 삼성은 구글하고 헤드셋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LG가 손잡게 된다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내년에 강력한 경쟁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신입니다 이건 당장 주식하고 상관없고요 시황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미국이 소셜미디어 레지시 3월에 증시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고요 연매출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드린 건데 작년 연매출이 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8억 달러인데 그런데 손실은 9천만 달러는 손실이에요 매출이 8억 달러 전 세계에 그런데 핵심 구조는 거의 다 광고입니다 광고 10만 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일평균 활성자 수가 7,300만 명 그래서 기업가치를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레딧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주식시장 막 오르고 그때가 언제인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 레딧이 그때 제일 많이 그때는 화두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아니고 뭐였어요?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 사자 한국 투자자들 사자 영차영차 개미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우리가 재밌게 봤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업가치 50억 추정한다고 상장을 한다니까 와 세상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하락에 맨팅했다는데 오늘 내일 한 2, 3일 정도 보면 누가 이겼는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메모리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수급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기대했던 정책이고 이벤트의 D-Day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서의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냅두는 시장이 아니고 좀 살펴볼 시장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보입니다 일반 믹스커피 속에 설탕이 무려 6g이나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아 2024년은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매일 아침 커피 믹스 한 잔 이것도 끊기도 힘든데 말이야 2024년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타이거사카 커피가 출시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카린으로 단맛을 대체하여 일반 커피 믹스와 동일한데 당이 0g이라 화제입니다 오 타이거 사카 커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마셔봐야겠구만 어디서 살 수 있나? 건강관리할 수 있는 제로슈가 커피 믹스가 필요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타이거사카 커피를 검색하고 즐겨보세요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동문상센터님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좋긴 한데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하이닉스는 또 사실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 예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중에서 하이닉스를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대부분 충분히 번데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침이니까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테이블에 TSMC의 코어워스라는 캐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월 방송 때도 이 테이블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HBM 관련해서 어쨌든 와신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TSMC가 캐파를 지금 보시면 분기에 한 45K에서 85K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수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코어스 같은 경우에도 TSMC 입장에서도 투자할 것도 많다 보니까 예주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송도에 있는 엠코 엠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에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엠코 그다음에 대만의 제일 대표적인 세계 1위의 오사트 기업이 AS인데 거기가 이제 스피리라는 대만 기업을 인수했는데 거기서 또 캐파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큐브라고 해서 지금 2.5D 패키징 캐파 코어스 캐파랑 유사한 거를 지금 연말에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큰 우리가 HBM3, HBM3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미 무게중심은 HBM3E로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HBM3E의 생명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결국 HBM3E의 삼성이 언제 진입하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HBM3E의 대표적으로 H200 칩 그다음에 DJX GH200 그리고 B200이라는 블랙웰 아키텍처의 이 칩이 보면 4분기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HBM의 쇼티지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블랙엘이 메인스트림이 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삼성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의 HBM 집이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을 받을 때도 TSMC 코어스 캐파에서 같이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 4분기 정도 되면 삼성전자 자체 코어스 캐파 그다음에 엠코 그리고 스피 인테도 사실 캐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분류해서 테스트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이번 CES 가서 엔비디아가 키노트는 안 했지만 발표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ITX4080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에 나왔는데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200불로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999불에 이제 공급하면서 스펙은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엔비디아는 조금은 애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스마트폰이 초기 형성될 때 그냥 혼자 다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통신사가 깔아놓고 애플이 이제 많은 알프까지도 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항 세력들이 많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앤드로이드가 나오는 출발점이었거든요 엔비디아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되게 건전한 것 같아요 우호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품 가격 깎아서라도 또 기회를 만지고 지금은 워낙 초과 수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저항군들이 생기기 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칩을 만들고 그리고 AMD랑 인텔한테도 데이터센터, GPU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대표적으로 AMD의 MI300X 이런 제품들 근데 엔비디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역발상을 많이 하는 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깎아줄게 그런 상황도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영역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때 조금은 아쉬운 얘기지만 삼성한테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시장이 초과 성장하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 거의 많은 물량이 대부분의 물량이 가지만 이게 조금 더 맞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마 기회가 생기면 제가 조금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대규모로 물량이 터질 때 삼성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격을 낮추는 거랑 삼성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항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차피 나의 내가 구축한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든 일반 데이터 센터든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서 그게 구동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최근에 세미알트만도 그렇고 뭔가 대규모 펀딩을 하는 이유가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그런 면에서는 항상 열려있는 저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데 삼성전자 기회가 생긴다는 거는 가격을 낮추는 만큼 조금 저품질에 그것보다는 품질은 아마 다 똑같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마켓이 커지니까 HBM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코어스 캐파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SMC만 코어스 캐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도 생겨나고 있고 엠코 그다음에 스피, 인텔까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제 매스 마켓이 될 게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한테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HBM3가 3분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저는 갈 것 같고요 다만 4분기부터는 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 AMD, 인텔 얘들이 AI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서 생산하는 TSMC가 하겠지만 이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탑재를 하죠 그런데 이 직각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AMD도 좀 넣어주고 싶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텔도 앞으로 넣어주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FPGA를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특정한 추론이나 이런 쪽은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조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구글의 TPU든 아니면 AWS의 트레리엄이나 임퍼렌디아 이런 칩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칩을 이제 이렇게 설계도를 ARM이나 암피어 컴퓨팅을 통해서 설계를 하지만 또 마지막 그 협력은 마벨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해주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것까지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커스텀 칩 비즈니스를 엔비디아가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성격 F라고 다른 거죠 다 해줄게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 깎아줄게 그래야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은 초과수요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대개 애플 대비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확장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삼성은 좀 더 의미 있는 파일을 차지할 건데 그런데 다만 제가 봐도 지금은 이제 HBM3, 3E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물량을 삼성이 가져가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될 HBM4부터는 공법이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삼성이 HBM을 납품 못하는 게 엔비디아가 어떤 장벽을 세우고 그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삼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는 니네 건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SK가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고 근데 삼성이 만든 게 아직까지는 거기가 안 되니까 엔비디아가 안 받아서 납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삼성이 정말 잘 만들면 SK보다 더 잘 만들면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기회가 늘 있지만 지금은 삼성이 기회가 없어서 삼성이 못 파는 게 아니고 삼성에도 늘 기회는 열려있지만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니까 잘 만들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안 받을 일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그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그게 가장 큰 팩트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HBM을 공급해서 코어스는 지금은 100% 다 TSMC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테스트도 다 TSMC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코어스에 들어갔을 때 테스트도 그래서 아마 TSMC가 테스트할 때보다 삼성이랑 워사트가 테스트할 때는 조금은 좀 더 제가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TSMC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TSMC는 어쨌든 SK보다는 삼성을 더 견제를 많이 하니까 갖고 와도 조금 테스트에 있어서 뭔가 조금 감정 같은 걸 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물론 제품이 제일 중요하고 관련이나 이런 거를 다 잡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얹겨가면 테스트에 통과하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예주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엔비디아가 더 주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둘 다 TSMC랑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엔비디아는 과거에도 보시면 우리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는 삼성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RTX 3000 시리즈는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4000 시리즈부터 다시 TSMC로 게이밍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단어 100% 다 TSMC가 했는데 어쨌든 TSMC도 코어스에 대한 많은 생산 원가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잘하기 사실 바라지고 그런데 일부 우리 언론, 기사 이런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약간은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엔비디아가 끝났다 그런 뉴스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온화하면 할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룸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왜 못하냐를 하면 그 짧은, 짧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시간이 전체 수요가 커지는 시점부터는 어쨌든 기회가 더 생길 거고 그다음에 그 기회의 배경에는 TSMC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코어스 하기보다는 TSMC는 웨이퍼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GPU 웨이퍼만 GPU 웨이퍼만 주면 나머지 HBM은 삼성이 공급하든 하이닉스가 공급해서 오사트든 삼성이든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의 품질 이슈, 발열 이슈 이런 것도 있겠지만 TSMC가 다 컨트롤하는 구조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TSMC가 지금 어찌 보면 갑이네요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누머가 입니다, 이거는 누머 확정된 건 아니고 인텔이 이제 TSMC한테 코어스 캡바를 인텔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웨이퍼를 달라고 하니까 약간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웨이퍼는 TSMC가 줘야 되거든요, GPU는 이 4나노 GPU는 다 TSMC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 및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타의 생산을 이제 TSMC가 지금까지 100% 다 했다면 100%는 아니었어요, 엠코가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엠코도 어느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엠코뿐만 아니라 삼성이든 인텔이든 스펠까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가장 큰 건 삼성이 잘못이라고 저도 봐요, 삼성이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생산 옵션을 고려해서 뭐 푸든 뭐든 다 검토를 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았다면 이 정도로 좀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삼성에 저도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우리가 사실 산업도 보지만 결국 주식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를 더 세게 사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착가는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살 수 있는 놈이 없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삼성은 계속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미약할 거냐를 보면 저는 결국은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연말 되면 좀 더 놈이 생길 거고 자체 코스 캡파를 구축을 했는데 TSMC가 웨이퍼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웨이퍼는 엔비디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면 결국 주식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주식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안 될 주식이면 그때부터는 좀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는 아니다, 시간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특히 작년 12월 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넘어오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 저는 연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종인시장 다 지나가고 그런 건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이 보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제 자체 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TPU, NPU, NPU, CPU에는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제품들에도 다 이제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AMD를 좀 키우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3E 같은 경우도 이제 AMD든 아니면 구글의 TPU 중에서 넥스트 버전에 이제 HBM3E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랑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혼자서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펜리스고 그리고 이제 영역 확장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엔비디아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큘리스 그러니까 오큘리스 클라우드도 있고 물론 3D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은 공공의 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당기적으로 당선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예전에 우리 애플이 보면 공공의 적이 됐다가 결국 앤드로이드가 개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도 공공의 적이 좀 되니까 당연히 자체적인 솔루션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AMD나 이런 애들을 좀 키우려는 그런 시도는 당연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파이는 꺼지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애플같이 않다는 거죠 그냥 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가격 깎아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우리 DDX GH200이라는 슈퍼칩이 있거든요 그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CPU를 이제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서버 단에 그런데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랑 같이 결합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랑 GPU를 같이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한테 다 사면 조금 더 이제 CPU에 있어서의 가격 부담이 되게 적은 그 정도의 솔루션을 주고 전력 소모도 되게 적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은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가욕은 별로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이런 걸 부리느냐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가욕을 부리는 거지만 이렇게 새로운 대안이 많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또 열려있는 자세 그래서 제가 아까 커스텀 칩 비즈니스로 엔비디아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프로드컴하고 마벨이 하던 것까지 내가 대신해 줄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엔비디아는 되게 그런 면에서는 좀 열려있는 기업 같고 근데 서로 잘 되자 할 때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HUM 비즈니스는 그 말로서 제가 좀 대신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신들한테 이렇게 물건 갖다주는 회사가 딱 한 회사 하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인지상정이죠 당연하죠 이온화는 누구나 다 팸리스든 세트 회사든 누구든 다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못해준 게 아쉬운 거고 다만 이게 영원히 못할 거냐 그건 아닌 거고 일단 이번 공법에 범프를 쓰는 공법까지는 당연히 하이닉스의 주도권에서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파이가 워낙 커지고 다른 또 회사들도 생겨나고 근데 다른 회사의 삼성에 HBM3를 공급해도 주가는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엔비디아에 가야지 주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 엔비디아 향 네 왜냐하면 나머지 AMD에 가고 클라우드 사업자에 HBM3 이런 거 공급해도 시장은 높게 평가를 안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그냥 엔비디아에 들어가야지 주가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4분기에는 자체적으로 코스를 구축하는 오사트랑 삼성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케이팝은 확충했는데 엔비디아에도 그러겠죠 저희도 케이팝 확충했으니까 TSMC 웨이퍼 줘라 그러고 나서는 아마도 저는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가장 큰 건 품질이에요 폴로티가 발열이든 뭐든 이런 게 있어서 삼성이 하이닉스에서 하는 것과 최소한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쇼티지 상태잖아요 쇼티지 상태인데 리드타임이 좀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는 배경에는 오사트들이 케이팝을 구축을 했거든요 오사트는 뭐예요? 오사트가 예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하는 회사들인데요 엠코 ASA 같은 회사들인데 ASA는 자회사의 스피리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케이팝을 확충을 하면서 걔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다 보니까 리드타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쇼티지가 이렇게 나는 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픽카드 칩 때문에 늦을 수도 있고 혹은 HBM이 늦게 만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패키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검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쇼티지가 나는 제일 큰 원인은 뭐예요? 코어스하고 HBM입니다 코어스랑 HBM인데 코어스 개판은 아마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풀릴 것 같아요 코어스가 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코어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코어스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칩 온 웨이퍼 온 서브 스트레이트 그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HBM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패키징하는 두 가지가 제일... 바틀렉이죠 쇼티지의 원인이군요 그 중에 하나인 SK는 어쨌든 HBM 갖다 대는데 이제 잘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HBM은 어차피 엔비디아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맞춤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징 개판 자체도 지금은 TSMC만 갖고 있다가 물론 엔콰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확충하고 있어가지고 하반기 되면 이 코어스 개판의 바틀렉은 상당히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럼 남아있는 바틀렉은 HBM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램 리서치 실적 자료를 보시면 지난 4분기 램 리서치는 원래 랜드 매출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어차피 3D 랜드 애칭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랜드는 투자가 없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미미하고요 D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다 보면 HBM 들어가는 드라이 애초 장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램 리서치의 매출액이 급증하는 걸 보면 D램 쪽에서 HBM 캡파 투자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4분기 되면 HBM도 어느 정도는 쇼티지가 좀 해소가 될 거고 그 중심에는 삼성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극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들과의 차이도 있으나 국내 반도체 두 개 회사의 차이도 또 만만치하게 크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주변 서파이 체인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왜냐하면 HBM3 그다음에 블랙엘 이런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초과 수요가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4분기부터는 어쨌든 삼성도 저는 진입 가르칭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안 간 게 그때부터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HBM 서프라이 체인 장비회사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마 4분기부터는 주가가 물론 이제 체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SK 하이닉스 HBM 서프라이 체인은 아직은 여전히 선호를 해야 되겠지만 4분기부터는 변곡점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하게 본다면 저는 우리 메모리 기업보다는 여전히 미국의 엔비디아든 아니면 IP를 주는 ARM이든 아니면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은 이렇게 ARM CPU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인텔 AMD가 매출액이 주는 것도 있지만 AWS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라비톤이 이번에 또 네 번째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CPU를 이제 합니다 올해부터 올해 말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TSMC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텔의 서버 CPU 매출액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ARM 진영이 성장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따른 모든 수혜를 또 TSMC가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기업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좀 더 노이즈가 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쪽에 그냥 투자하겠다 그러면 3, 4 중에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하이닉스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삼성한테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메모리가 지금은 HBM이 수율은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DDR5는 수율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DDR5 마진이 HBM보다 높을 건데 사실 HBM뿐만 아니라 DDR5도 삼성이 좀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면에서 이게 DDR5는 삼성이 잘하고 HBM은 하이닉스가 잘하는 구도면 당연히 뭐 그런 관점에서의 좀 변화도 필요한데 DDR5도 또 삼성이 분발해야 될 게 많아서 아직은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대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보는 거는 이번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건가 저도 사이클은 전혀 모릅니다 알기도 힘든데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이제 서버 DDR5랑 PC DDR5 가격을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약간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락일지 안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제품은 4분기에도 오르는 거로 추정은 해놨는데 PC DDR5랑 서버 DDR5는 하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되게 AI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4분기에 그런 게 만약에 정말 맞다면 좀 상승이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바로 왜냐하면 제가 기업들 만나봐도 다 그렇게 합니다 6개월 정도는 보이는데 그 이상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쪽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을 3분기까지 많이 올려줬으니 그 다음부터는 좀 속도 조절하겠다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의지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AI 온 디바이스를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짧게만 좀 여쭤보면 그 디바이스에 만약에 AI 탑재가 많이 되면 메모리 수요가 디바이스별로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거랑 큰 상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매개변수 이슈인 것 같아요 매개변수가 수천억 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사실 S24 플러스만 디렘이 8에서 12기가로 갔고 나머지는 디렘 용량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매개변수가 많아지면 디렘 컨텐츠도 올라갈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비전 프로처럼 그냥 아예 그냥 LLW 같은 리어 메모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AI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NPU가 들어가고 또 요구하는 스펙이 디렘에 이제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최소 스펙이 올라갔거든요 8기가에서 16기가가 이제 미니멈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AI PC 쪽은 컨텐츠 그로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AI PC가 얼마나 많은 파일을 차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벨 라이브 오프닝벨 중간에 9시 반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의 방침에 대해서 권순우 팀장이 세밀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성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방금 주식시장 출발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약세 출발을 보였고요 약세 출발을 보였고요 0.47%의 하락세고 지수로는 이제 2655까지 밀렸습니다 2700 돌파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반대로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79포인트 사실상 보압 정도이지만 코스피 밀리는 것에 비하면 견조한 흐름인 것 같고요 다만 하락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가 발표할 내용들이 좀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급나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3% KB금융이 마이너스 5% 신한지주가 6% SK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지주사나 금융회사들 자동차 이게 저 PBR로 한 달 정도 좀 줄까 몰랐는데 오늘 급나가는 거는 아직 정부가 지금 발표한 건 아니죠 30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내용들은 좀 공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좀 강제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파격적인 것 같지 않고 분리가세 이런 거 기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저 PBR주들을 좀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정부 발표까지는 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주가는 좀 안 좋게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삼성 연자가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이너스 0.7% 그래서 좀 아쉽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오전장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뚜렷하게 장애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의 조정폭이 그동안 상승한 폭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내용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금융업종의 종목군들 덩치가 있는 신한지주, SK, 하나금융지주, KB군 같은 종목군들이 5에서 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3%, 기아가 2%,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비교적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부합권에서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기업종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또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화업종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또 발련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LG전자죠 아무래도 메타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좀 녹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커보그 28일날 오는데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밸력과 크게 관련은 없었지만 반도체 쪽의 종목권들이 전체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전의 급등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다만 시초가에서 보였던 상승에서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도 오늘은 강부합권에서 일단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엔캠의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화학업종 내에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반도체 종목은 전체적으로 일단 조종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지수탄력을 보이기에는 조금 힘겨운 그런 모습이고 지금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전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매도를 좀 세게 하고 있어요 668억 정도 순매도인데 근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저 PBR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쪽을 한 400억 파는 거 보면 나머지 업종은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관건은 오늘 보니까 운수장비랑 금융주인데 이쪽도 일단 매도는 나오거든요 또 반면에 기계랑 철광 금속은 좀 사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 요금만 봐서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매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수급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조를 샀으니까 오늘 뉴스 발표에 의해 1조 단위 정도의 매도가 쏟아지면 정말 실망 매물이 나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668억 정도면 시간 단위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말씀해주셨던 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닉스의 매물이 모두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도 127억 정도면서 기아와 현대차의 동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또 주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금융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 66억 정도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매물량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대기 매수는 강한데 외국인 매물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좀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시 반 이후에 외국인 선물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팔았던 주식 선물 이런 쪽에서의 매물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오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다만 사고 있는 강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오늘 그렇게 강한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선물 쪽에서 300개억 정도의 매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 쪽에서 매수 없이 현물 쪽의 매물이 늘어난다면 장중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외국인들의 오늘 초반 반응은 시장의 체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료 발표에 의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강세장 이끈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나지만 그동안 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파는 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아쉬운 건 오늘 전기전자업종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팔면 지수 상승 속률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오늘 업종과 섹터를 보니까 일단 기계업종이 업종 내에서는 좋고요 건설업종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 건설은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원전 우선협상자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 여기에 사실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8%인데 이게 놀라운 게 한미반도체가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곽통신 대표이사가 주식 많이 산다 그때도 주가 한 5배 올랐을 때니까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 또 샀어요 20억을 그러니까 7만 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작년 7월부터 200억 이상 샀거든요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를 한 건데도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기계업종이 속해 있다 보니까 강세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게 기계나 건설이 강하다고 해서 이쪽 업종이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별 기업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일단 한미반도체에 쏠리는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기계업종의 상승에는 한미반도체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뭐 CS윈드라든지 HD 현대 인프라코어, 두산바켓, HD 현대건설기 이런 종목군들도 소폭의 반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 내에서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산해노빌리티를 제외하면 2위잖아요 그래서 주산해노빌리티는 지금 보압권인데 2위인 한미반도체가 7%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건설업종 상승폭도 비교적 큰데요 일단 태형건설과 우선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반등폭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최근에 현대건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모습 속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반전신호를 보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일단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수혜가 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구들이 2에서 3%가량 밀리고 있는데 오늘 한국전력은 리포트가 쏟아지더라고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던데요 그러니까요 4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온 데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거래가 일단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잘 소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밸류업이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 반전의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영화 쪽 섹터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마 파묘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쇼박스가 지금 12% 뉴가 한 10% 또 모처럼 이렇게 흥행작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영화 섹터에 좀 흥풍이 부는 것 같고 반면 오늘 좀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일단 이제 금융지주회사들 손해보험, 은행 쪽인 것 같은데 한번 섹터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약세를 보이는 섹터 쪽에서 선보 쪽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현대해상을 포함해서 뭐 하나계열 종목군들도 실적의 예상치를 하얘했던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대했던 주주환원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일단 주를 이으면서 오늘 생보사와 손보사의 주가락이 가장 크고요 은행주들도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처럼 덩치가 조금 있는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목군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출발 이후에는 낙폭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쪽의 테마 쪽을 살펴보시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영화 관련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에서는 ACT 현대 인프라코어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개별주의 강세가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2차전지 쪽 종목군들도 전고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강세가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 오늘의 테마 쪽은 테마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강세가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HPM 관련주들은 그래도 조금 오늘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QRT, 제우스, DIT, STI 등 여러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미반도체 정도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전체적인 강세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장 상황 점검을 좀 해드렸고 지수는 여전히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2.700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시장은 일단은 조금 이제 밸류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부진하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1등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이 기업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각각 거래소와 코스닥의 1등 기업들이 주가가 좀 안 가요 안 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아무리 힘을 내도 알테오진이 정말 힘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그런데도 증시는 이제 위를 열지 못하는 좀 답답한 그런 국면이 일단 오늘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줘야 결국 코스닥도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위가 좀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되는 게 어쨌든 이제 9시 반에 정부가 발표할 거고 일부 내용은 좀 공개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는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 PBR주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한번 좀 끊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정부 계획도 저도 좀 어느 정도 내용도 읽어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보면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그러면 오히려 이걸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도의 조정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하나요 그래서 이미 수익이 나셨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또 월말로 가면서 배당락도 있으니까 그런 요소까지 고려하면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배당락 지나고 나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이따가 권순우 기자가 다시 한번 가까이 정리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5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또 공청회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법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결국 관건이니까 길게 보시면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깊어졌을 때는 충분히 사볼 만한 종목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오늘 이 정도 빠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담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좀 깊게 나올 때 그걸 좀 활용하는 게 낫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최소한 배당락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배당락이 있는 게 현대차가 아마 29일이 그날이 기준일이니까 27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내일 모레 배당락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날은 오전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배당락 좀 한 번 더 보고 대응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미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당락들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배당락의 핵심 포인트는 배당락을 당일 시가에 발생시킬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시가에 발생시키고 빠르게 메우던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아예 현금 배당락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시가를 강하게 붙이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 비교적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배당락을 형성하고 그 배당락 자체가 단기 저항선이 되어버리면 그건 뭐 굉장히 약해지는 종목분들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더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발생한 배당락과 관련된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우는지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보고서 하나만 좀 가져왔는데 그 리튬 가격 이제 관련한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좀 요약해서 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신중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자료고 이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이 올라야 주가에도 긍정적인데 일단 이제 제목 그대로 조심스럽지만 중국의 감산이 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정말 엄청난 지금 리튬 가격 하락이 지금 나온 그래프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근데 리튬의 공급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아르헨티나의 여모라든가 이게 포스코가 하고 있죠 뭐 스포듀민이라는 이제 광석 같은 것도 있고 주로 이제 광석에서 많이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좀 비싼 게 공급원 중에서 제일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스포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톤당 8.3에서 11만 위원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생산을 했을 때 저걸로는 이제 돈 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감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지금 감산 나온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포듀민 채굴 기업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우리는 그래서 감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호주와 중국계 기업들이 지금 감산을 일단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10만 위원선 붕괴된 후에 감산 이미 본격화되고 있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다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내 감산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이제 그래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여모가 제일 싸요 비용이 가장 이제 낮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스포듀민은 지금 굉장히 이제 비싼 원가가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당장 가격 회복은 좀 쉽지 않은 게 일단 감산은 부진한 수요를 상세하는 수준이지 그 감산한다고 해서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만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만약에 리튬 가격이 10%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공급의 25%가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후행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원유도 그렇지만 이게 공급과 수요가 중요한데 리튬도 사실 지금 수요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먼저 움직일 게 공급 감소인데 그 액션들은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어쨌든 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 근본 배경에는 이런 좀 리튬의 어떻든 이제 공급 감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내용의 뭐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2차전지 보실 때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곧 아마 정부가 발표할 텐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이제 임박했고 MWC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죠 그래서 29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화두는 뭐 AI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와 있고 또 오늘 하이브가 실적 발표한다고 하니까 엔터주에서 지금 엔터주들 좀 워낙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어떤 또 전망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내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IPO 참여하셨던 그 APR이라는 기업이 상장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그 결산 배당 받기 위한 보유 마감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 종가까지 갖고 계셔야 현대차 배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미국 1월 PC 개인소비지출 밀가지수 발표되고 금요일은 이제 우리나라 휴장인데 중국의 2월 통계국의 PMI 지표라든가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우리가 쉬는 기간이지만 발표가 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사실 이게 4일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짧은데 이제 3월 앞두고 있어서 좀 어떤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소진된 상황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은 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끝났고 오늘 밸류 프로그램 발표되면 당분간 재료 공백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대응 전략 관련해선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관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정이 좀 나올 때 계속해서 좀 담아가는 게 좀 유리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싸 보이는 종목분들은 신규매에서 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중 축소를 조금 해야 된다 물론 단계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비싸 보이는 종목을 더 사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은 선물 시장에서 미결 작정의 증가가 더불어 상승 계속 나타났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 주체별로 봤을 때 누구 하나 강하게 사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결 작정은 거의 5천 개학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같은 매매 주체 내에서도 뭔가 포지션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움직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고 결국 한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방향이든 깨질 가능성이 높다 즉 신규 포지션은 대거 증가했는데 포지션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포지션 조정이 있거나 뭔가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보합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대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무너지면 결국은 조정을 크게 늘려가든지 아니면 반등폭을 가져가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아마도 10시 이후에 포지션이 깨져나갈 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10조 샀는데 오늘 한 1조 판다고 해서 뭔가 방향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 시장도 저점에서 지금 4만 개학 가까이 뭔가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단숨에 그렇게 크게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보되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의 관건이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벌써 5천 개학 이상 증가한 미결 작정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발산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천천히 오르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BDI 지수도 한 16%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사실 이게 BDI 지표라는 게 중국과의 연동이 다 돼 있잖아요 철광석 같은 걸 실어나르는 운임이다 보니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어쨌든 부진했죠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이 좀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럴 때 중국이 만약에 가정입니다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증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면서 버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조정만 없다면 저는 우리 증시가 미국에 대비해서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거의 동일한 각도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미국의 조정이 엔비디아를 중심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조정했을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게 레거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HBM의 탄력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거지 그다음에 레거시가 올라간다면 하이닉스도 크게 밀릴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방향성 바꾸고 하루에 5, 6%씩 떨어지는 그런 급변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장 상황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9시 반에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또 권순호 팀장님 기다리고 계신데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 지금 시장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좀 아쉽게도 상승폭을 그러니까 상승세로 못 가고 하락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좀 밀려버렸고 등락률 기준으로는 0.75%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이 지금 600개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인데 코스닥은 거의 지금 변동이 없네요 지금 그냥 보압에서 머물러 있는데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 급등과 오늘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바이오주들 유한량이 또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고 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4% 오르는 거 보면 방산주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시장이 계속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데 다만 시장을 이끄는 주요 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아직까지는 좀 국내 증시에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그냥 오늘 분위기는 일단 이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코스닥장은 조금 특이한 것이 오히려 2차전지 쪽의 종목군들은 등락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 반대체 쪽이 저희 출발할 때는 거의 다 이쪽이 다 푸른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전되면서 강세폭을 넓혀나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PSK홀딩스도 그렇고요 지금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군들도 움직이면서 물론 여기도 가온칩스 같은 종목의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던데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이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푸른색에서 일단 벗어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이라든지 텔레칩스 그 다음에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PXK홀딩스 등 이런 종목군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오늘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권순우 팀장님이 대기하고 계셔서 저희 잠깐만 중간 광고 보고 와서 브리핑 예상시간은 15에서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팀장님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특별하게 돌아온 PIC 괌 슈퍼세일 야 초특가 보장에 PIC 괌 최대 혜택을 준다고? 가족여행 베스트셀러다운 특별한 혜택 괌에서 가장 핫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공연이 무료? 아이들 선물까지? 항공, 숙박, 식사,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슈퍼세일 기간에 예약하면 올 인클루시브 가족여행을 간편하고 풍성하게 다른 곳 갈 필요 없이 지금 즉시 PIC 괌으로 네이버의 PIC 괌 혹은 PIC 괌 슈퍼세일 피리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지금 내용들은 좀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깔 보니까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주가 반응은 좀 이거 기대보다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좀 그 좀 주가 반응들이 나오는데 오늘 뭐 보면 금융주라든가 특히 지주회사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락한 후에 아직까지 회복은 못 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내용들은 좀 찬찬히 또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한번 권순희 팀장님께 제가 오늘 마이크를 일단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네 9시 30분 아직 9시 30분 시장에서 좀 어떤 내용들을 좀 기대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좀 강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안 지키면 26년도에 상패 그거까지 거론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내용 이렇게 한번 좀 들여다봤더니 결국 강제성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도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 ETF 만들고 이런 것도 한 3분긴 또 지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이 좀 일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수로 배부를 수는 없는데 이게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당장 강제성도 있을 거고 또 상법 개정 또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배당 분리가세 이런 것들이 이번 내용이 좀 포함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시장이 좀 아 좀 시간 걸리겠다 이렇게 좀 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다들 좀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서 약간의 시장과 인식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그 이제 9시 30분 됐으니까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밸류 프로그램들에서 기대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진행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했던 밸류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별도의 트랙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경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경영자라는 거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는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진 않고 그리고 또 저평가라는 게 주가가 싸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건데 그럼 왜 못 오른다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보면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나라가 진짜 ROE하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ROE가 대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평균에 비해서도 신흥국 평균이 11%가 넘는데 우리는 8%도 안 되고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PBR 1.04배, 신흥 평균의 1.58배에 못 미치고 선진 평균 2.5배에 못 미치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ROE하고 배당 성향으로 정부는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ROE라는 거는, ROE가 자기자본이라는 거는 주주의 몫이잖아요 주주의 몫을 가져가서 좋은 데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든가 그리고 돈 잘 벌 자신 없으면 주주한테 돌려주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ROE가 현저히 낮습니다 신흥국 평균 10.8%에 비해서 5.2%면 절반밖에 안 되고 신흥 평균, 선진 평균의 14.3%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 성향은 진짜 또 낮아요 신흥 평균 45%보다 낮은 40.5% 그러니까 주주한테 줄 것도 아니고 가지고 돈 쌓아놓고서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제대로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라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그냥 보시면 현황을 진단한다 기업의 자본 비용이나 자본 수익성 거버넌스를 파악해서 기업 가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평가를 한 다음에 중장기 한 3년 이상의 목표 수준이나 도달 시점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 일정은 어떤지 그리고 목표하고 계획 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이 계획이 되게 되면은 이게 몰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를 주주하고 소통하는 결과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가이드...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이 부분이 약간 좀 기업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1차 간담회를 열고 그리고 한 5월, 6월, 5월 달쯤에 2차 간담회를 해서 6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럼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자율 공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밸류업...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잘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잘해요 우리가 향후 한 3년 동안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경영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주주환원은 중장기적으로 3년에 어떤 정도로 배당을 하겠다라는 기획들을 잘하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인센티브 아니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좀 전에 연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공시를 의무화를 하거나 강제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같은 페널티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공시만 할 우려가 있다 좀 진정성 있게 못한다 아 근데 진정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페널티를 좀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은 굳이 페널티라고 할 게 있다면은 이건 페널티도 아니겠습니다만 분기별로 PBR, PER, ROE를 공표하고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은 1년에 한 번씩 불표한다 근데 사실 이거 증거사에서 다 분석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스스로 공시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센티브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배당을 많이 하면은 뭐 세금을 좀 더 깎아준다거나 예전에 그 기업소득 활류세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좀 약간 좀 명예스러운 거 표창장 표창장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하고 그리고 표창을 받으면은 이게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모범 납세자 선정을 우대하는 등 세정지원이라고 한다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선정이 되면은 세무조사를 좀 덜 받게 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R&D 세액공제 확대가 아니라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및 감면이 아니라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 법인세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우대 가업 승기 컨설팅 같은 약간의 세정지원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했을 때 이게 되는 게 있고 오히려 여기 이게 조금 더 강할 수 있어 보이는 거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디시 코드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금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어디시 코드가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IR이나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밸류업 공동 IR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협업 등을 통해서 유튜브 제작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최소한 기대했던 게 좀 IR 자료라도 좀 의무적으로 내라 좀 홈페이지에 꼭 올려라 이런 거 정도는 좀 들어가 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많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들어가면 IR 스크립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그러니까 소액 주주든 누구든 똑같아요 애널리스트든 상관없이 확인 가능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어떤 이제 간담회나 할 때 대부분 애널리스트만 초청을 하게 되고 소액 주주든 접근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 자료들 있잖아요 얘기했던 거 그거를 적어도 거기에 홈페이지에 좀 띄워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아예 제가 어떤 기업들은 IR 이제 한번 자료 보려고 자주 저는 좀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아예 IR 그 홈페이지는 있어요 자료가 0이에요 맞아요 그런 기업도 있죠 그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IR 있는 게 너무 또 알리면 막 사람들이 또 이거 너무 또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IR 정보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원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강제성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기자 간담회 가면은 다 공개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같이 보자고 자료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줘요 아니 공개를 해놓고 왜 공개를 안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하고 실적 발표 시즌에 애널리스트들 하는 거 전문적으로 해야 돼서 안 된다 듣게라도 좀 해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걸 하고 나서라도 해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해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좀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 있고 어쨌든 여기서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IR 한다고 해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그걸 일반 주주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IR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거 철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대우는 제일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미사님처럼 주식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못 젖을 정도의 자료면 네 자료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잘 모르는 일반 주주들은 진짜 깜깜히 투자를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알면 귀찮잖아요 자꾸 와서 물어보고 아니 근데 대주주가 물어볼 때는 정말 감사하게 답변해야 되고 소액주주가 물어보면 귀찮다고 답변 안 하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밸려 프로그램에서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이제 페널티와 관련한 부분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는 이게 밸려 프로그램 우리가 이걸 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밸려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을 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는 밸려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를 봤더니 일단 물적 분할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22년 12월에 내부자 거래할 때 내부자들은 정보가 있는데 주식을 그냥 갑자기 확 던져버리면 도대체 왜 던졌는지도 모르니까 그건 최소한 사전 공시를 하자 예전에 기억하시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 팔기 전에 미리 다 얘기하잖아요 언제쯤 팔게 될 거다 그것처럼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가 있을 경우에 매매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라 이거는 사실 저는 내부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부자들이 그거 팔았을 때 저거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야? 분명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팔겠다 나는 미공개 정보가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들은 다 아직 진행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거 무슨 대주주 주식은 금칠했나 자기만 교영급 프리미엄 엄청 높게 해가지고 기껏 주가 올랐다가 M&A 끝나고 나면 주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개인주주들의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부로서는 우리는 할 만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약간 핑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마법 금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주라는 게 굳이 싸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사주를 그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각을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강제 소각이 됐든 아니면 조각이 되면 소각이 됐든 소각 관리하는 제도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좀 강제력 있게 받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상법 개정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저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이게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사회 사익 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 유용 금지 규정 개선 추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끝끝내 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지도 이게 사실 예전에 민주당의 이용 의원님이 이미 발의한 거 아니에요 발의돼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집단소송 제도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는 2005년에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에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단소송 건인지 아닌지를 한 번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3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부에 가서 우리 집단소송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저쪽에서 다시 걸어버리면 이것도 나갈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3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집단소송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데만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집단소송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데만 5년 그리고 2020년에 15년 만에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8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주들이 아니 기업은 자기가 기업에 있는 돈으로 그거 가지고 소송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8년 4개월 동안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더해서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게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증거개시 명령이라고 있잖아요 서로 내가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다 까놓자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밸려 프로그램이 최소한 성공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일본 사례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 포럼에서 고다이라 니케이신문 선임기자를 모셔서 그때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 성공 비결이 체면 중심 문화 이거는 전문용어로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망신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밸려 프로그램을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고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잘 알리는 기업들은 이거는 정말 괜찮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진짜 회장님 어디 가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민망하게 주변 분들 보기 좀 민망하게 얼굴 들고 다니기 조금 약간 창피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는 행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력이라는 거는 되게 알게 모르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면 중심 문화를 우리도 조금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도 문화면에서는 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도 돈 문제 안 걸렸을 때 돈 문제 걸리면 정말 안면물수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모범사례를 충실히 따라가는 문화 이게 우리가 굳이 안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한국거래소겠죠 한국거래소가 모범사례를 잘 만들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거래소의 막대한 영향력 같은 경우는 일본 거래소의 이사장이 다이와 증권, 노무라 증권, 일본 재무성 굉장히 좀 파워풀한 인물들이 거래소 이사장으로 연담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거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얘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어요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주주를 경시하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기업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결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버크셔웨이 서베이의 주주총회를 보면 되게 부러운 게 진짜 저는 주주와 경영진은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주가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내 돈을 맡아서 경영을 되게 잘해줄 것 같아 내 돈을 잘 불려줄 것 같아 그리고 경영성과 나오면 나한테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3년치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가 3년 후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주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데 잘 지킬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는 거고 그러다 주가가 출렁출렁하더라도 당향은 잘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은행이자 5% 받는 거나 아니면 그냥 배당으로 5% 받고 혹시나 나중에 기업가치가 개선되면 업사이드도 먹고 캐피탈 게임도 먹고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주주총회 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주 게시판 가보십시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 왜 그런 말을 꼭 주주들끼리만 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경영진은 들어와 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해야 될 정보를 주지 못하고 깜깜히 주식만 하다 보면 오늘 내일의 주가 변동에만 주주들이 이거는 주주라는 이름도 잘 안 맞을 정도로 투자자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주주분들은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걸 지켜가면서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이번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개인 주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마음 연초에 다 회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 1년 동안 이거 할 거고요 이번에 투자하실 때 우리가 3년치 해서 이런 거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사결정권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잘해볼게요 그래야 그분이 월급도 받고 임원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이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주주들에게 뭔가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슈퍼채 써주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표창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겠다 저는 표창장 나올 거라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표창장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 오늘 움직임만 보면 약간의 좀 실망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의 어쨌든 그거잖아요 국내 정치가 이렇게 저평가된 원인은 결국 이제 아까 공 기자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ROE잖아요 너무 낮은 ROE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지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삼성자도 반도체 사업부 적장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행 가는데 너무 근데도 그런 걸 감안해도 주주환원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너무 쌓여있는 거죠 이거를 적절하게 좀 남는 부분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정부도 그걸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이제 일본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데 좀 아쉬운 건 너무 좀 강제성이나 인센티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기업들이 실제로 이걸 따라서 해줄지 지금 투자들이 우려하는 건 좀 그게 아닌가 좀 쉽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의 해치펀드 헤르메스에서 낸 리포트를 보면 거기서 기업들이 잘 따라서 할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은 간다고 봐요 근데 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꽁꽁 싸매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연민사님께서 경기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버퍼는 가져가야 돼 그거 이상으로 더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 구조에서 보면 돈이 진짜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왕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ARM 인수한다고 했을 때 유보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자금을 이만큼 조달해서 이거를 좀 해서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주주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거기서 에르메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과 한국에는 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뭐냐? 지배주주의 여부 그러니까 일본은 의외로 가이바츠를 다 해체 재벌을 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오너가 있는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도요타만 하더라도 도요타 가문의 지분율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본조달을 시장에서 왕창했을 때 대주주 지분율 희석되는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돈을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까지 어떻게 바꾸면서 자본 배우를 좀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신 분도 있고 기대 역시 안 했다 이런 분들 반응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늘의 발표는 물론 이제 5월에 또 세미나가 또 있고 아마 또 다듬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계속 의견수로만 할 거니까 너무 뭐 실망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당일의 흐름만 봤을 때는 좀 시장 자체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저도 공 기자님한테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이제 좀 우리나라의 메리체 금융융주주 같은 기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연간 1조씩 주주환원을 하니까 주가 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도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해주는데 이 기업들이 너무 소수인 게 미국을 보면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메타와 우버의 실적 보고 깜짝 놀란 게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줄였잖아요 9조조 정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 돈을 돌려줘버리더라고요 주주들한테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밸류 프로그램 이제 어쨌든 한번 보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아직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명사님도 예전에 주식할 때 거의 주주 사람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주환원을 좀 잘한다고 평가받아서 요새 주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현대차기아잖아요 근데 현대차기아가 가이던스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를 발표한 지가 5년도 안 됐을걸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거는 조금 뼈아픈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승계 때문에 주가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승계가 좀 정리된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에서 또 한번 승계하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남았고 지분율이 낮아져서 어차피 그거 그냥 물려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꽤 많은 기업들의 마인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진짜 꽁꽁 싸매고서 아니면 주가 눌러서 승계하거나 아니면 일값 몰아주게 해서 애들 물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가이드라인은 저는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보여줬고 기업이 최소한 뭘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최소한 안 했었으니까 최소한은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또 이게 밸류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루트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밸류 프로그램 정부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부분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9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권순우 기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또 정리도 오늘 좀 총평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금 관련한 얘기 왜 안 했냐 그러면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요 뭐 금투세를 폐지를 해가지고 뭐 증권 폐지하겠다 증권 거래세 인하하겠다 뭐 ISA 통해가지고 한도를 좀 높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분리화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법 개정할 때 해야 되는 문제라는 지금 나올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주주들도 좀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거는 기업이 노력을 하는 거겠지만 주가를 올리는 사람은 결국은 투자자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보고서 투자를 할 때 이게 좋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거를 뭐 한국장은 안 돼 장기 투자는 지루해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치더라도 그러면 이 기업이 좀 진짜 가이드라인 잘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뭐 내가 저 기업은 좀 믿을만한데 그러면 좀 공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좀 건전한 투자 문화를 기업단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들 단에서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 2, 3년 지났더니 진짜 이 기업이 하는 대로 됐네 근데 메르츠 금융을 아까 사례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김현범 모 회장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제일 신기했던 게 저 얘기였어요 자기는 ROE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ROE만 높아지더라 주가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노력과 함께 만약에 그 기업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서 그거를 또 올바르게 재평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르츠 금융주주 아까 ROE 얘기하신 대로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공 기자님도 얘기하신 게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실제 또 메르츠 금융주주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투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한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발표가 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은 어쨌든 한 것 같아요 오늘 단기 반응만 봤을 때는 실망은 좀 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이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은 아니고 계속해서 ROE를 높이려는 그런 이제 계획들이 또 계속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결국 좀 지금 스스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바꾸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수도 있죠 안 됐을 때 또 그 차후에 정부가 또 칼을 꺼내들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기업들이 또 자발적으로 여기에 좀 참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오늘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만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코스피가 좀 급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2640포인트까지 밀렸고 1% 이상의 좀 큰 폭의 하락습니다 하락 종목은 한 600개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70포인트 그래도 강세 기준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은 많은데 오늘 뭐 일부 한미반도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기계업종은 좀 강세지만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수혜주로 부각됐던 뭐 은행, 보험, 지주, 또 자동차 회사들 이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순영 기자님 이렇게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이 방송하니까 재밌네요 저도 좋네요 오늘 2024년 2월 26일 오프닝벨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오늘이 지나면 또다시 다가올 내일이 어려워도 우리 함께 들어요 우리와 함께한다면 행복한 시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우리 함께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